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BHC의 뿌링클 핫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? 콜라 먼저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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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콜라 콜라 파란 л 마요네즈 치킨무우 치킨무 치킨무우 치킨무우 날개 치킨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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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겉은 까지 너무 맛있으니까 콜라 콜라 닭가슴살 매운소 소스 치즈 소스 치즈 치즙 치즈 맛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봅시다 이 소 juga 너무 맛있어 아니... 저는 그걸 어두운 거라냐냐냐냐러 매콤하고 짜장라맛 면발빛이나elling 쌀국수김치 뺨을 또 털어놓은거 같네요 물이 제일 나요 물이 많이 나요 우유 분항에 다 맛있네요 이 다리 정말 맛있네요 저는 다 맛있네요 너무 잘 잃어버린거 같아요 우유 너무 잘 먹었네요 이건 너무 곱게 먹었네요 сво애・・ 치즈볼 치즈볼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뿌링클이 매워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과자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ㅋㅋㅋㅋㅋ 빠져나 결vé는 뉴스 햇파게도 잘 어울렸 global 약 6분 마시멜로우 무가 좀 더 아삭아삭했으면 소리의 궁합이 좀 더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좀 흐물흐물한 무가 왔습니다. 주황색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각과 종합이 아주 맛있었어요. comb에 먹으면 더 맛있지만 연이 높이다고 근데 정말 맛있었으면 너무 많이 한 번도 가는 중 김에 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 뿌링클 핫이 생각보다 좀 매운 것 같습니다. 여기 입 주변이 계속 화끈화끈거려요. 너무 매운 맛이에요. 너무 매운 맛이에요. 찰칰칰칼 아참 이거 혼자 먹기에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덜어놓고 먹는 겁니다 지금 먹은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밖에 또 있어요 그냥 먹기 싫은 문제가 없지만 확 sulla 젤뽑기 기반입니다 먼저 먹기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뿌링클은 예전에 먹어봤을때 그냥 그랬거든요 뭔가 돈주고 또 시켜먹기에는 좀 그런 치킨이었는데 뿌링클 핫은 맛있습니다 만족 요소스에 찍어먹으면 매운맛이 하나도 안나서 내가 뿌링클을 먹고 있는건지 그냥 닭고기를 먹고 있는건지 그런 느낌이라 먹다 매우면 요걸 좀 찍어서 먹으면 또 괜찮은거 같아요 참고로 매운 정도는 한 신라면 스프 정도 그정도 맛은 것 같습니다 아는 쥬금이 더 맛있고 식상 너무 맛있어요 마 regularly 뱅쥬금 많이 먹으니까 진짜 안좋습니다 충분히 먹으면 더 열심히 먹으면 이게 그치고 진짜 맛있지만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슉 슉 슉 슉 슉 강아지 이렇게 양념이 너무 좋아요 담백하고 바삭한 조합 영화 frente 대청욕 너무 좋아요 치킥 롤이 땡굴 음흡 오해 다시 또 말해봅시다 다시 한번 독서는 국물이 매우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면이 정말 맛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면은 나는 면이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나는 면이 또 레알을 먹고 싶어서 나는 면이 아니다 나는 면이 아니다 나는 면이 아니다 첫번째는 매우 큼직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삭아삭 새로운 갤럭이다 또분의 매운 갤럭한 명백 이 갤럭한 갤럭한je 날아가서 매콤하면서 매콤하고 제가 먼저 먹으니까 시k 아이고 아이고